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이화자님 모셔볼게요. 진정인가요? 내려놓은 그 말이 진정인가요?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? 바닷가를 거니를 수놓았던 그 늦추억 잊을 수가 있을까요? 돌아설게 눈물 짓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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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섰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무섭게 온 거니를 주고받던 그 사랑 믿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게 온 참들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잊으려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